형님 야, 가만히 있어 원래 이런 거 형들이 하는 거야, 알아?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먼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? 좋다 좋다 좋은데, 이경아? 응 너무 좋은데? 같이 먹어서 와, 이거 혼자 먹으려고 그래 커피 따로 있는데 같이 먹어? 나 너무 좋아해, 형 너 나 봐 어디 봐? 너, 너 뭔 소리야, 지금 딴 데 봤잖아 너무 좋아 이경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사실 나한테 기다렸다 형과의 그 단둘이의 시간에 아, 기다렸어? 응 응 언젠간 오겠지, 언젠간 오겠지 했는데 오늘이 될 줄 몰랐어 이러면 참 좋아해, 나도 나도, 형 나도 1대1 데이터 되게 좋아해 캬 아, 찹쌀떡 아,Phone 아,Třin 아아 아,오,A,Hola 아 아,다 아,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